이번 영상은 서울시립대학교 홍영조각학과 목조수업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조속과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전공수업으로는 이런 수업도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오니 작품과 수업에 대한 날선평가보다는 둥근 댓글 부탁드립니다. 촬영을 허락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촬영해준 지영이 고마워.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나무를 깎기 전 우리는 끌과 망치가 필요한데요. 공산품으로 나온 끌들은 대부분 미묘하게 수직수평이 맞지 않으니 지금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날로 숫돌을 갈아주어 수평이 맞은 숫돌에 끌을 갈아서 끌의 수평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아 좀 말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숫돌을 먼저 갈고 그 다음에 끌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숫돌을 간 후 직각자를 대서 수직수평을 확인해줍니다. 음 잘됐다고 합니다. 이제 잘 갈려진 숫돌에 불칠을 하고 끌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불칠을 하고 또 끌을 갈아줍니다. 더 고운 숫돌에 갈아주면서 점점 방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끌을 가는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숫돌을 조립하고 다시 숫돌을 갈고 수평을 확인하고 끌을 갈고 숫돌을 교체하고 다시 끌을 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조금 더 샤프하게 다담아주면 아주 번쩍번쩍하게 갈렸죠? 이랬다가 요래 됐습니다. 그렇게 수평이 맞는 끌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나무를 준비해볼게요. 아 그 전에 먼저 목조를 조립할 때 쓰이는 홈의 명칭은 조이너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볼 조이너리는 총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하프 조이너리 또 다른 하나는 브라이덜 조이너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먼저 하프 조이너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기계 이름은 띠톱 기계입니다. 저렇게 흉악한 기계를 다루는데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우려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회전하는 공구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면 기계의 날에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장갑 착용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계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도 모두 필수적으로 사전 안전 교육을 듣고 교수님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의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더 정교하게 폼을 파기 위해 기형 주황색 앞치마를 입어주고 클램프로 나무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깎아줍니다. 어떻게 깎냐면 요래 요래 수직 수평 90도 각이 딱 맞도록 집중해서 깎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이 과정을 위해서 여태 동안 끌의 수평을 열심히 맞춰줬던 거예요. 만약 끌의 각도가 엉망진창이면 폼의 각도도 엉망진창이 되겠죠? 지금 이 연필선의 경계가 보이죠? 이걸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깎아낸 결합부를 총 7개를 활용해서 작은 목조각으로 하나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렇게 반쯤 깎아낸 게 어떻게 결합부가 된다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합하면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짜잔! 이제 연습은 끝났고 실전이다. 본격적으로 결합 부위를 정하고 스케치를 해줄게요. 지금 저 돌돌 돌리고 있는 도구는 마킹 게이지라고 합니다. 깎을 위치를 체크한 후 마킹 게이지를 활용하여 조이너리의 높이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톱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홈을 파줍니다. 이때 장갑을 끼지 않은 이유는 장갑의 천이 톱의 날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맨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목조를 도전하시는 분들 진짜 손 조심하세요. 자 이제 끌로 큰 덩어리들을 쳐내고 홈을 정교하게 다듬어줍니다. 지금 화면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만물림이 어긋나거나 헐렁거리지 않고 딱 맞게 돼요. 좋은 조이너리입니다. 응 나도 안녕.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정교하죠? 이게 바로 수제 목가구가 비싼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프 조이너리를 만들어 봤으니 이번에 브라이덜 조이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사실 방법은 비슷합니다. 칼선을 표시한 부분을 톱으로 재썰고 다시 끌로 정교하게 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브라이덜 조이너리입니다. 하프는 한 면만 붓고 브라이덜은 두 면이 붓는 거라서 훨씬 견고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어요. 물론 결합 각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워요. 이거 수식 수평 잘 맞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고 깎고 자르고 두드리면서 중간고사 시즌을 보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거의 5분으로 압축되었다는 거죠? 유튜브 매직입니다. 자 이제 목조를 할 때 필요한 또 다른 준비물 나무 망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망치의 머리가 될 부분에 기계로 칼선을 내서 끌로 까준 후에 손잡이를 연결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머리가 되냐면 이렇게 머리가 됩니다. 샌드위치처럼 머리를 겹쳐줘서 헤드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깎아줬으니 손잡이도 필요하겠죠? 상당히 독특해 보이는 대패로 손잡이를 깎아줍니다. 조립을 위해 타이트 본드를 발라주시고 클램프로 본드가 마를 때까지 헤드를 고정합니다. 그렇게 본드가 마르고 헤드가 고정되었다면 교수님 작업실에 있는 대형 샌더로 라운딩을 줍니다. 이때 라운딩의 목적은 날카로운 나무개를 정리하고 원하는 만큼 부드럽게 깎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렇게 아름답게 깎여진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이 녀석들을 조립하기 전에 목공용 오일을 발라줍니다. 흔히 기름을 먹인다고 부르는데 목공용 오일로 코팅을 하는 이유는 오일이 방수, 방충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나무에 발린 오일이 마르면서 조각의 경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조와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이런저런 디자인을 짜보고 동그라미 친 이 디자인으로 작은 협탁을 만들어 볼게요. 세심하게 설계를 해줬다면 보시다시피 이건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본 샘플이에요. 진짜 이 디자인이 서 있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3D 프로그램을 모르면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새날이 밟고 이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건 교수님이 사주신 아침밥입니다. 배가 고프면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자, 본 작업의 재료는 호두나무로 주문했습니다. 상판도 호두나무, 바디 프레임도 호두나무로 만들 거예요. 도면에 그린대로 나무에 재단선을 표시를 하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넋이 나갑니다. 이렇게 넋이 나간 이유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점검 중이기 때문입니다. 요게 상판이 될 판이에요. 그리고 7개의 조이너리를 위한 7개의 프레임입니다. 이제 무한으로 깎아주면 되는데요. 이게 집중력을 정말 많이 요하는 작업이라서 배가 많이 고파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침밥을 먹이신 거예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정신없이 집중을 하고 집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학교 목조실로 돌아왔어요. 자, 목조 망치가 잘 말랐네요. 이제 이걸로 뚱딱딱 끌을 치면서 조각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근이 열심히 나무 깎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원본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깎거나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재료를 재련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래도 중간중간 내가 잘하고 있나? 조립을 해가면서 확인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만큼 다 해냈네. 잘못 깎았습니다. 일단 허이긴 하네요. 그래도 중간에 또 어디 잘못된 구석은 없는지 천천히 확인해줍니다. 하나하나 조립도 해봅니다. 지금은 상판이 될 나무에 표시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강낭콩 두 개가 나왔다면 교수님이 모양대로 잘라주십니다. 곡선을 자를 때 기계의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 조절이 많이 까다롭고 나무가 튕길 수도 있어서 교수님이 해주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상판이 잘려졌다면 사이드의 결도 정리합니다. 자, 귀엽죠? 부착 전 위치를 확인해볼게요. 약간 귀여운 듯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거니까 이제 프레임을 고정해볼게요. 조이너리에 타이트본드라는 목공용 본드를 바르고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먼저 고정하고 위에 상판을 고정시키면 끝입니다. 사실 끝은 아니고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있어서 그 마무리 단계는 학교에서 하기 위해 분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이 영상만 봐도 힘듦이 느껴져. 난 졸업했는데 마무리 작업은 바로 사포질과 오일 바르기입니다. 사포로 겉면에 있는 본드 자국을 모두 갈아내고 끔찍 정리를 하면서 표면 마감을 해줍니다. 사포질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여태 동안 만든 프레임이나 상판은 수평을 맞춘 작품이기 때문에 수평이 맞는 나무에 사포를 붙여서 갈아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포질에는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자꾸 비벼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녹아다인 이유는 기름을 먹이고 기름을 말리고 갈고 다시 먹이고 다시 말리고 갈고 하는 과정을 한 3, 4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광이 날 수 있도록 껌껍이나 면으로 꼼꼼히 닦아주면서 최종 마무리를 해주면 전시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작품으로 전시 설치까지 하면은 한 학기 동안의 목조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선 한 선으로 이어진 듯한 프레임의 연출과 이 조이너리가 이어진 부분의 완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들뜸 없이 딱 맞게 컬러가 교차되는 표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상판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니 나무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잘 느껴졌습니다. 다만 작품의 사이즈가 의자로 쓰기에는 좀 작아서 침대 옆 작은 혁탑으로 쓴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환경조각학과, 과로열고, 조속과, 과로닫고, 전공선택수업, 목조수업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공수업을 한 학기에 최소 한 개에서 최대 3개 정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실기 위주의 수업은 성적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많은 집중을 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노동력, 자본, 시간, 기술,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예대에 센 학생들이 기꺼이 예술을 학습하는 이유는 노동에 소외되지 않고 본인의 과정과 결과에 집중하는 기쁨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혼자 방구석에서 추측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이나마 더 잘 알려졌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의 과정을 공유해준 지영이에게 고맙다는 말에 남기면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